서우야 힘을 들어. 아니 그쪽 어떻게든. 이거 안될걸. 김정국이 안됴다 잖아요. 형이 되면 말하다나. 그런거 안될걸 자영 와 형봅 쓰지 말라니까 아니 이건 내가 이 얘기 없잖아 자아봐 그럼 내가 잡았다 야 펜도 쓰는게 아니라 이거 넣잖아 야 자연 아 어디서 그 페이크를 대박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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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은 터졌다 터졌는데 거기 자 시작 아 안 들어간다 안 깨진다 원래 선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아까 어떻게든 깨는건 있잖아 깨는건 어쩔아서 그러는데 그건 어쨌든 어쨌든 유튜브 각은 나왔잖아 강하네 괜찮아 안되더라고 그래 지금 아빠가 원래 선한건 있던데 이거는 저러고 아니 이게 이렇게 안 깨지는지는 난 몰랐다 전 세계적으로는 없다고 하네요 이래 해도 안 깨질거 같다 그럼 깨지겠죠 아니 이거는 여러 손가락이잖아 아니 이건 이건 여러 손가락이잖아 네 손가락 다섯 손가락이잖아 중역으로 해도 잘 안된다 거의 안 깨진다 이게 안될지 나는 진짜 안된다 어우 가로로가 안 돼 가로는 될거 같다 가로는 될걸 김종국이도 안되더라 가로로 대면 이것도 대박이다 그래 가로로도 안된대 해봐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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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시끄러 이건 너무 고수의 냄새가 나는데 사연 사연 이래 하면 되나 이거는 될거 같은데 아니 그거는 닭이 알로다가도 깨거든 그런식으로 닭이 알로다가 깬다니까 아 진짜 옆으로도 안돼요 아니 닭이 알로다가도 깨더라니까 아 안돼요 아 아 멋진데 멋진데 두번째 성공했습니다 이야 유튜브 강 나오네 파이팅 내 손가락이 들어가는데 한 손으로 다 감아지고는 깰 수 있단 말이죠 자 잠깐만 스타트 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지 말고 야 이래가 안되버리면 어떡하지 자 시작 아이 잠깐만요 이 카메라를 벗어나지 마요 회이크하면 안돼요 시청자들을 갖다가 너무 기만하면 안됩니다 자 어이구야 묵짓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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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다섯 개를 다 쓰고 있는데요 아 그거 안되면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아 아 아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게 뭔가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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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요 또 회이크 한번 들어가나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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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번 놓치기 신공 들어가는가요 놓치기 세 번째 놓치면 완전 완전 타짜 인정 네 아 자 이거 안되면 안되면 놓칠거잖아 비글린거잖아 자 요번에는 놓칠 때 왠만하면 여기 후라이판에다가 바로 놓쳐버려요 안되는데 안되는데 먹으라고 하려고 하하하 아니 놓칠 때 여기다가 놓쳐주면은 하하하 아 아 대박이다 아 이거 참 우리는 삶은 계란 아니야 삶은 계란 아닙니까 이거 두 손으로 해볼까 두 손으로 해볼까 두 손은 되겠지 설마 이거 안되면은 뭐 두 손 되겠지 뭐 설마 두 손 한번 해봐요 응 두 손 한번 해봐요 어차피 안되면은 아 두 손 한번 해봅시다 두 손 아 너무 빡셔네 두 손 한번 해봅시다 두 손 아 꼭 될 거 같아 될 거 같은데 안돼 자 요 위에서 두 손 해봅시다 두 손하면 되지 시CROSSTALK 으아아아 두 손은 되겠다 우왏 두 손은 되는 구나 удь 손은 되는데 우왓 blindfolded 근데 다 깨줬니 괴란이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